서울시가 장거리 버스 노선을 대폭 개편합니다. 장거리 노선은 서울시내 주요 권역을 환승하지 않고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노선이 길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에 개편되는 노선은 총 27개. 왕복 운행거리가 60km 이상이거나 평균 운행시간이 4시간인 노선이 해당됩니다. 우선 장거리 노선을 2개의 노선으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의 실제 동선을 최대한 반영합니다. 해당 노선의 교통카드 사용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체 노선과 환승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가장 먼저 강동 차고지에서 현충원 구간을 운행하던 351번 노선을 강동 차고지에서 압구정 구간으로 단축합니다. 노원구 월계동에서 목동까지 운행하는 163번 노선은 월계동에서 신촌 노선과 신촌에서 목동 노선 등 2개로 분할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검토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바로 조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장거리 노선의 운행거리를 단축시킴으로써 배차 간격이 짧아지고 버스 내부 혼잡도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BS 류멜희입니다.